김선아씨 뭔가 좀 격한 감정을 표현할 때 이 방법을 실제로 썼었어요. 이제 잡아봐요. 네. 자 한번 때려봐요. 여기를 때려. 머리통 때리지 말고 이런 걸 때려. 머리통 때리지 말고. 더. 이렇게 때려있죠. 이렇게 때려있죠. 이렇게 때려있죠. 이때. 이 마주스 어리스. 이때 감정이 들어가야 돼요. 그렇죠. 감정이 들어가서 대사가 들어가야 돼요, 대사가. 야. 한 번씩 때려. 때려요? 야 저리 가. 싫어. 꺼져. 이렇게 한번 해볼까? 시작. 모피 조심 조심. 야 저리 가. 꺼져. 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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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. 눈빛이 달라지잖아. 그렇죠. 자 모피도 한번 해볼까요? 네. 자. 역시 싸움 구경이 꿀잼이라고. 독수다. 어이구 더워요. 시작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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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떡해. 아우. 누가 나아? 그럴 수 있어? 꺼져. 너는. 나한테 일을. 그렇게 시키냐? 춤에선 다자. 춤에선 다자. 춤에선 다자. 춤에선 다자. 야 씨. 우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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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아요. 올라온다. 올라온다. 회사 생활에 불가능. 지금 다 툭. 고맙습니다.